나 여기 오기 전만 해도 밥도 빨래도 해본 적 없어. 부모님 모르는 사람이랑은 말도 안 섞어봤고 돈을 지어본 적도 없어.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배우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, 정말. 근데 동서를 보면 여기 온 지 몇 주 되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너무 한심해. 솔직히 말하면 난 여기서 시종이가 무서워. 매일 이렇게 무서운 것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? 여행을 보고싶어요. 살아가고 싶어.